5월 24일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바버레츠의 초청 공연을 열었습니다. 바버레츠는 독특한 하모니와 복고풍의 음악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1930년대 인한영의 봄맞이 등을 리메이크하여 케이팝의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.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바버레츠의 초청 공연을 열었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도시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생각보다 굉장히 음악을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중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하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앞으로 많은 한국 가수분들이 로마에 오셔서 더 좋은 공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바버레츠의 초청 공연을 열었습니다.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바버레츠의 초청 공연을 열었습니다.